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프세요? 어디 아프세요? 어디 아프세요? 아프세요? 아니 헤드로 오세요 아뇨 아니 안잤어요 아니 손 죄송해요 너무 예쁘세요 남자도 예쁘다 아파 보이나요? 아니요 너무 멋있어요 까만 모습보다 메이크업 톤을 올려버렸어요 메이크업 선생님이 톤 한 톤 정도는 올려도 될 것 같고 조금 하얘졌다고 그래서 한 톤을 업을 시켰는데 달라 보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멋있어요 가사는 손이 다졌을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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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네요 내일은 쉬고 내일 모레 그걸 좀 늘렸어요 제가 알게 되면 중국에서 소속할 때는 시간제한이 있었어요 시간제한이 있고 그걸 넘어서면 안되게끔 저희가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대만은 조금 여유 있게끔 해도 된다고 해서 복은 꼭 좀 늘려달라고 잘 요한하는 거 요한하면 너무 잘돼요 동석공, 요소곡은 너무 잘돼요 팬분들도 좀 짧다고 키실 거예요 정사에 대해서 너무 짧지 않은 거예요 네 완전 좋아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저의 마음은 그렇거든요 근데 엔사나 이런 거 하면서 가수들이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깐다고 그러죠 깔아놔 저는 하나도 깔지 않습니다 목이 으스러져요 왜냐면 목이 으스러져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아쉬워야죠 아쉬워야죠 좀 아쉬워야죠 지금도 요새 그래서 지금도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는데 춥다고 한국에서 오는데 춥다고 별로 좀 피나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? 이러면 잤어? 점심때 전화 왔는데 잤어? 저녁에도 잤어? 내 목소리는 언제까지 하시지 않나요? 이게 사실 굉장히 휘어있을 때 밤에 어머니랑 통화할 때가 있잖아요 요금하고 이따가 전화봐도 해 어머니 이거 복사에 삼껏 떠있거든요 어 네 엄마 이러면 잤니? 저는 언제까지 잤어요 근데 아버지랑 통화하면 좀 마음이 보여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벗어서 자시니까 음 부르면서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? 통화해서 어머니가 뭐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뭘로 좀 피라고 제가 봤는데 켜졌어요 원래 켜졌어요 아 아 아직 키 좀 더 온가요? 아니 켜요 아직 켜요 네 켜요 유효자 소리 들어요 그럼요 접속하잖아요 접속은 야외랑 각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커트나 뭐 이런데 좀 습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아 아 각각 한 번씩 가르쳐요 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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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제 습할지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열름에 좀 벗고 겨울이 좀 죽고 고통이 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집근이 동화가 얼마 전에 오면서 진짜 불렀어요 저녁에 같이 일 끝나서 같이 식사하더라고 밤 9시인가? 불렀는데 밤 9시쯤에 했는데 케딩을 이만하면 이렇게 케딩을 흠집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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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분도 잠옷만 입으세요 콩 universo 검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삼촌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핸드힘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본도리를 그려져 있는데 engaging 망고 일찍에 올 때 준비를 하고 가야 검말 보면 як요래는 빵빵이 오후엘은 추우면 이제 틀리려고 가요 이제 모르겠어요 찬호 나이가 나이oked 그래서 관리를 잘 못하니까 그러면 바로 오세요 끝나고 네? 9일날 말이는 요일엔 수요일까요? 수요일일에 수요일이에요 일금 6일 내내 수요일이에요 대마이 맛있는 거 많다고 저는요 모일이 좀 많이잖아요 그렇게 시원히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갔다가 거기에 모금을 먹으려고 시간있을 때 모금에서 욕 욕 만들어요 빨리 먹은거 놀지않고 열심히 일하네 한국 것도 그렇게 도움을 많이 해놔야 언제든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 중에는 노후래한 모두를 정하고 있는 원서를 조금 보상 중인데 제가 쓸지, 쓸 시간이 있으면 제가 불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취를 해서, 연료급여사 같은 경우는 바이머를 좀 알아서 아무래도 이제 보금씨 생활을 받기 위해서 90비도에 제가 쳐 슬픈 남자, 슬픈 남자, 슬픈 남자 여자를 좀 찍었다고 정도가 너무 꾸덕어요, 사실은 아직까지 선취가 아직까지 아직까지 난 이제 준비가 됐던 말야 아름거리 두근거림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 느낌 아끼지 마셔 큰 눈이 콧소리 줄러 서로가 있는 이 공간이 떠올리도록 Jump it up break it up 멈추지 마 그래서 없는 두근거림 속에 Up to the sky 어디로 흘러갈지 모를 마치 우리 같은 그 날 내게로 와주면 돼 빛나는 불빛을 실어 위로 위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뛰어 위로 깜짝이는 땅방울도 뛰어 위로 내 손을 잡은 넌 no I'm coming in on my lif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